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조금 전에 올렸던 언니 신혼여행 따라가겠다는 그 쓴이 있죠. 걔한테 거의 뭐 필적하는 아니 어쩌면 그 이상되는 그런 엄청난 쓴이 되려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지는 못 마시는 술을 남자한테 억지로 먹여가지고 본인 스스로 핵고통을 창조하는 연말 특급 똥망창이 원지 술 마시고 싸웠는데 누가 잘못한 건가요? 저희가요 평소에는 다툼이 거의 없는 커플인데요. 이상하게 술을 마시고 취기가 조금 돈다 싶으면 어김없이 다툼이 생기고 싸우는데 여러분이 좀 봐주세요. 성별 구분 없이 그냥 A, B로 쓸게요. 라고 했지만 느낌 가는 대로 합니다. 물론 어쩌면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커플은 이게 부부인지 연인인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동거를 하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A와 저는 둘 다 술을 좋아하고 비슷한 수량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술을 마시면 하는 행동의 결이 다릅니다. 먼저 A의 경우 술을 마시면 흥이 막 오르는 타입인데 저는 술만 마시면 텐션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타입이죠. 반대예요. 그러나 저는요. 술을 마시고 올라오는 그 A의 높은 텐션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자주 A한테 술을 권하는 편이죠. 그런데요. 시작은 늘 좋지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A는 그냥 에너자이저예요. 텐션이 떨어지는 모습은 거의 없고 그래서 제 체력으로는 감당이 힘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힘들다는 제 이야기를 듣고 A는 어 그래? 앞으로 술 마실 때 최대한 조절할게. 미안해. 이런 말을 해요. 하지만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항상 그래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저는요. A의 술 취한 모습이 너무 보고 싶고 또 그 술자리가 너무 즐거워서 매번 A한테 술을 마시자 하고 자리를 제가 만들어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갑니다. A는 그래 미안하다. 내가 술 조절할게. 라고 하지만 오히려 B가 있으니가 술을 계속 더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어제도 그랬죠. 크리스마스라 저랑 A랑 술을 마시려고 그 전날부터 둘이 술 쇼핑을 다녔어요. 그리고 쇼핑을 다녀온 뒤 피곤해서 살짝 낮잠을 잤고 나중에 늦은 저녁부터 A와 저와 둘이 술을 마시기 시작했죠. 근데 저는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술이 좀 잘 안 받았고 모든 음식이 다 느끼하게 느껴지더라고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A한테 시원한 미역국 좀 끓여달라 부탁을 했고 이때 A가 흔쾌히 끓여준 미역국을 먹고 난 뒤에 속이 풀리더라고 그래서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죠. 그렇게 술을 마신 지 한 3시간 정도 됐을 때 저는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잠을 자러 가고 싶었지만 A의 지칠 줄 모르는 텐션에 그러지도 못하고 슬슬 지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또 너무나 신나 보이는 A한테 이제 그만해 그만 마셔 이런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다가 A가 화장실에 간 사이 제가 먼저 침실로 가버렸고 그러자 술에 취한 A는 저한테 말도 없이 자는 거야? 이러면서 저를 깨우더라고요. 그리고 저는요. 나를 깨우는 A가 술주정을 부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순간 화같이 솟았고 그래서 A에게 화를 냈죠.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대화도 안 통하는 채 싸움은 밤새 지속됐어요. 아니 술을 마셨으면 곱게 좀 자. 내가 아까 속 안 좋다고 했는데 왜 또 나를 깨워가지고 계속 놀자고 하는 거냐고? 어? 나는 네 속이 그렇게 안 좋은지 몰랐어. 내가 미역국 끓여줬잖아. 야 그리고 술 마시다가 말도 없이 갑자기 자러 가니까 나는 그게 아쉬워서 깨워본 거지.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야. 너 그거 술주정이야. 사람이 적당히 마셨으면 자야지. 너 맨날 그래. 이거 분명 나쁜 거고 잘못된 거라고. 아니 야 술을 나 혼자 마셨냐? 너도 같이 마셔놓고 나한테만 주정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 거냐고. 어? 내가 이런 거 너도 잘 알면 처음부터 조절을 했어야지. 계속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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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부은 건 내가 아니라 너야 너. 그게 뭐. 어쨌든 너는 지금 주정을 부리고 있고 나는 잘못된 게 없다고. 아니 준다고 무조건 다 퍼마시냐? 나 진짜 힘드니까 그 술번호 좀 제발 고치라고. 대충 이런 대화만 밤새 했고 여기서 A의 입장은 이래요. 물론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많이 힘들면 먼저 자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 번 정도 깨워보는 거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사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한 번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남도 아니고. 또 제가요. 못 일어나는 사람을 억지로 흔들어 깨운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얘가 자면 한 번 깨워보고 그게 안 되면 그냥 저 혼자 마시고 TV 보다가 잠을 잔 적 되게 많습니다. 억지로 깨우는 게 아니에요. 한 번 깨워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같이 즐겁게 술 마셔놓고 지 힘들다고 자려고 하고 그 순간부터 사람을 주정뱅이로 매도하는 그 거지같은 태도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 이거죠. 이렇고요. 제 입장은 이래요. 솔직히 A한테 맞춰주고 싶은 생각이 강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취해도 그래도 많이 취하고 몸이 힘들어지면 A한테 화가 나더라고. 나는 그냥 이제 그만하고 자고 싶은데 A랑 놀아줘야 된다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A가 미워지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제 실수가 맞는데 그래도 사람이 대충 한 서너 시간 놀았으면 알아서 그만하고 잠을 잤으면 좋겠다 이거죠. 이런데도 얘는 또 술을 먹자고 하는 거예요. 적당히 마시고 본인 잘 때 따로 자면 된다 이러면서요. 마지막에 좀 뒤틀렸네요. 아무튼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댓글 1번 B 뭐야 변태야 정신이 좀 온전치 않은 것 같은데 왜 먹여? B 완전 싸이코구만 그나저나 B가 뭐여 남자야 여자야 3번 A는 B의 기쁨조냐 술 처먹는 모습 보고 싶다고 술을 권하고 그러다 지가 힘들면 그만하라고 지랄하고 B 이거 완전 개 싸이코 같네 쓴이 니가 B 맞지? 이년아 딱 걸렸어 B는 성격도 나쁘고 대가리도 나쁜 것 같아요 그것도 아주 심각하게 말이지 5번 A한테 술을 계속 따라주고 부추기고 또 술 먹자 그러고 내가 봤을 때 B 이거는 완전 미친난데 6번 물론 술 조정하는 사람은 술을 끊어야 돼요 그런데 곱게 그걸 끊을 수 있게 돕지는 못할 망정 일부러 술을 더 채 먹이고 있다고? B 이거 완전 개똥멍청이 아니면 핵돌아이야 뭐 이런 게 다 있어 7번 아니 무슨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재롱 보는 것도 아니고 술 취한 모습 보겠다고 이랄질을 한다는 거야 지금? 뭐야 이거? 8번 제발 이 글을 꼭 A와 B가 같이 보길 바랍니다 안 보여주고 지워버릴 것 같긴 하지만 말이죠 아무튼 보고 있다면 A씨 도망가라 이거 보통 또라이가 아니잖아 9번 딱 봐도 쓴이가 B고 여자구만? A 개보상하네 10번 B 뭐야? 소시오패스야? 아니면 뭐 사이코패스야? 뭐가 됐든 되게 무섭다 너 11번 둘이 술을 같이 안 마시면 될 문제 아닌가? A는 술을 마시면 흥이 좋지 안 되는 사람이고 너는 그걸 알면서도 A의 흥이 보고 싶으니 술을 더 마셔라 강요하고 그러면서 뒷일은 나몰라를 하고 아주 그냥 좋은 것만 취하고 싶다 이거네요 그지 같네? A는 네가 더 마시자 해도 꼬심이 안 넘어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너는 네가 좋은 것만 취하려 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뭐야 이게? 되겠으니? 근데요 어? 저는요 A가 꼬심에 넘어가지 않으려 텐션을 조절하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더 부추기는 거 그래 아 죄송합니다 아 진짜 이 힘드네 그렇게 취하면 결국 본문 같은 꼬라지가 나오더라고요 A 입장에선 제가 술을 부추기는 것도 주사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 역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술 먹이는 게 왜 주사예요? 12번 B 또라이 아니야? 쓴이 너 말이야 너 A의 흥이 좋아가지고 먹자 해놓고 지가 먼저 지쳐나가 떨어진다고? 그럼 흥이 오늘만큼 먹이질 말든가 졸라 이기적이다?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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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으니? 물론 저도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 A와 끝까지 버티면서 놀아보려고 했는데 정말 갑자기 속이 안 좋고 배가 아파서 못 놀았던 거거든요 그리고 아픈 사람을 깨우는 A의 행동이 주사가 아니면 뭔가요? 2번 이제 알겠구만 B가 쓴이구나 너 진짜 미쳤다고 아니 지 신난다고 사람 술 먹여다가 기 빨려가지고 시리면 이게 또라이지 뭐요? 그게 아니면 뭐요? 네가 설명해봐 되겠으니? 그러니까 A는요 한 번 술을 마시면 끝장을 봐야 되는 타입이에요 A 사전에 적당히 술을 마시는 거 전혀 없거든요 나폴레옹처럼 3번 아니 쓴이 그걸 그렇게 잘 알면 술 좀 그만 권해요 미친 거 아니에요? 상대방은요 네 앞에서 제롱 피우는 동물이 아닙니다 되겠으니? 그게 저도 처음에 끝까지 맞춰주려고 시작을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늘 제 몸이 받아주질 않더라고요 늘 그래요 아니 문제인 걸 알면서도 반복을 한다는 건 뭐야 걔 사이코라는 거 아니요? 게다가 지금 이걸 반복하고 있는 건 바로 너야 너 쓰니 술을 권하지 않으면 될 일인데 본인이 그 취하는 모습 보고 싶다고 즐기려고 계속 반복하고 뭔 지랄이야 이게 되겠으니? 아니 그럼 혹시 그러니까요 싸움이 일어났을 때 A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나 술 마시면 그렇게 되는 거 몰랐어? 끝이 없는 거 몰랐냐고 이런 말을 항상 아는데요 이런 A와 행동과 말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같이 마시지를 말라고요 도대체 뭐가 문제야? 술 때문에 싸우는 게 문제잖아 싸움이 원인이 술 각자 즐겁게 마시기는 하되 함께 마시는 걸 자제해라 이 말이 그렇게 어려워? 광대짓 하려는 거 보려고 지랄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본인도 마시면서 너 이거 더 이상 술 마시지 마 이거는 과한 통제라고요 아니 그냥 내 입맛에 타인이 무조건 맞춰주길 바라는 게 오만이죠 이것도 저것도 다 싫으면 술 조절 못하는 사람이랑 만나지를 마세요 잘 들어요? 술 마시고 텐션 높아지는 거 정상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텐션이 낮아지는 것도 정상이에요 그런데 광대짓을 요구하다가 술주정이라고 비난하는 거 비정상이야 간단하지 않아요? 이것도 모릅니까? 6번 그러게 이슬희는 이걸 모르는구만 혹시 대가리가 딸리나 죄송합니다 분량 조절 실패했어요 2부에서 진정한 완전체의 각성 그런 싸움이 시작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